안녕하세요. 루사리아 김입니다. 뽕잎 비누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뽕잎 비누는 기미와 잡티 제거에 좋고요. 또 미백에도 아주 좋답니다. 피부가 뽀얘져요. 깨끗해진답니다. 저는 이 비누에 뽕잎 가루와 꿀과 올리브유 먹어도 될 만큼 좋은 재료들을 넣었습니다. 최고급 올리브유와 꿀을 넣었고요. 그리고 뽕잎은 직접 가루를 제가 냈습니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뽕잎을 구해서 말린 뽕잎을 사서 제가 직접 분쇄기에 갈아서 가루를 냈답니다. 초록색이 아주 이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